안녕하세요. 박성구 프로와 함께하는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 박스리 오늘 6월 5일이죠. 5일 지금 촬영을 시작합니다. 박성구 프로께서 함께하셨고 오른쪽에는 김유진 프로 함께합니다. 자 박성구 주인께서는 오늘 어떤 리포트 가져오셨죠? 저는 오늘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리포트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자동차 산업이요? 요즘 자동차가 되게 핫한데 누구 리포트죠? 하이투자증권의 조희승 연구원님께서 실적 주주원원 수주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라는 제목으로 리포트 발간해 주셨습니다. 조희승 연구원은 더 리포트 제목 재밌게 적으셨는데 이렇게 좀 명확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적 주주원원 그다음에 수주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 리포트 제목 자체가 아주 강력한 매수콜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자신 있는 타이틀을 가져오셨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4년도 상반기를 저희가 되돌려 보면 도요타가 한 27% 상승을 했고 헌다 18% 현대차가 32% 그리고 기아가 한 24% 정도 상승하면서 아시아 업체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테슬라가 짙은 남색인데 테슬라는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포드, GM, 폭스바겐 이런 북미 업체들은 오른쪽으로 주가가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도요타라던가 아니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상반기에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있었습니다. 급격히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안전적인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 레거시 업체에 대한 선호가 높았는데 특히 아시아 업체들은 과거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술력을 고도화했고 하이브리드는 재료비와 고정비 절감을 통해 내연기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했고 두 번째로는 우호적인 환율 여건입니다. 그림 2번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우호적인 환율 여건도 안정적인 수익을 이끈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딸러 그리고 엔딸러는 24년도 1분기에 각각 1329원 그리고 148엔으로 YY로 각각 4%, 12% 상승 기록을 했고 이 말은 즉슨 북미 그리고 유럽향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업체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밸류업 정책 수혜인데 23년도 4월 그리고 올해 2월 달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는 자동차 업체에 직결되었고 예상외로 견주한 실적 흐름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주주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실적단에서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Q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P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또 코스트가 지금 하향 안전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하반기에도 견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5조원 그리고 기한은 13조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견주한 실적보다는 견주한 실적이 주주환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가의 핵심 트리거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특히나 이 환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림 2번을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되게 지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유로랑 대비했어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1,400원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독일 업체 일본 업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독일 업체하고 경쟁에서도 이 환율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이네요 지금. 맞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대차 기준으로 북미 쪽으로 거의 한 30% 그리고 유럽도 한 15%이기 때문에 북미랑 유럽 쪽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하느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현대차의 펀더미털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엔 이게 주주 환원에 대해서 다시 회사가 저희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줘야지만 이런 주가 상승이 이제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건데 여기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중간에 지금 제가 주가에 대한 요인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결국엔 주가라는 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EPS의 멀티브를 곱하던가 아니면 BPS의 PBR을 이제 저희가 곱하는 두 가지 산식을 저희가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BPS의 PBR을 곱하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인 주가 추정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BPS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되는데 이 BPS 단어로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년 15조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체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영업이익이 바로 자본으로 꽂히게 되면 이 분자에 해당하는 자본이 늘어나고 이 자본을 이용해서 발행 주식수를 또 소각을 시켜버리면 발행 주식수가 낮아져버리니까 이 BPS 자체가 사용 조정될 수 있는 요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PBR은 교육에는 ROE 곱하기 PR인데 이 순이익과 시가초행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 ROE 단에서 자본 자체가 낮아져버리기 때문에 PBR도 같이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밸류업이라고 하지만 올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서 어떤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주가 기업 자체 단어로 어느 정도의 주주 환원에 대한 니즈가 있냐 이런 것들이 내에서 중요한데 대형주단에서는 현대 기하차가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는 기업 자체적으로 주주를 위한 밸류업을 하고 있는 정책을 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 이쪽으로 수급이 현재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다음으로는 결국에는 Q단에서 미국, 유럽이 중요하고 믹스 그리고 재료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제가 방금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도 일본 기준으로 현대차 차량 판매 대수로 보면 북미가 한 29%, 그리고 인도가 16%, 국내가 16%, 유럽이 15% 정도를 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좀 먼저 봐주시면 코로나 이전 대비 91.7%의 회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연수요의 회복 세수는 나타났고 8%대로 치솟은 오토론 금리, 그리고 4만 8천 달러 수준까지 높아진 평균 ATP 평균 차량 가격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 시장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합니다. 견조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총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아래의 그림 4번 같이 봐주시면 1월 79%를 기록했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4월에 7.2%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림 4번의 중간 왼쪽 가져주면 미국 차량 판매 대수를 나타내고 있는 회색 바가 SAR 데이터이고 파란 색깔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보시면 90년도서부터 이 두 개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미국의 차량 판매는 거의 같은 계적을 그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고일수인데 재고일수도 바로 오른쪽 그림 같이 봐주시면 재고일수가 52일로 코로나 이전의 정상 재고 대비 현재의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정상 수준으로의 재고 축적 수요가 필요한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5월 67.4로 꺾였다는 점 그리고 미국 자동차 판매량은 4월 YY로 마이너스 1.9%를 기록했다는 점은 우려스럽지만 신차 재고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과거 정상 재고일수 수준으로 여겨졌던 66위를 대수로 환산하면 617만대라고 합니다. 즉 200만대 이상의 재고 축적 수요가 하반기 자동차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쪽은 아직도 좀 견조하다는 게 연구원님의 말씀이시고 다음으로는 유럽 시장인데 유럽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 이전 대비에서 78.8%만 회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로우 전쟁의 여파가 큰 러시아 시장을 제외하더라도 회복 간도는 81.8% 수준으로 여전히 회복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고 유럽 소비자 심리지수는 1월 마이너스 16에서 4월 마이너스 14로 점차 계산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6월부터는 22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고 하반기에도 유럽 쪽에서는 하이싱글의 선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단에서 현대기아의 믹스인데 현대기아가 당초 제시했던 가이던스 대비에서 도매 판매 대수 달성률은 31에서 32%로 인라인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요는 하반기에도 증가하겠지만 현대차그룹의 점유율 하락 중이라고 하는데 그림 13번 오른쪽 봐주시면 현대기아의 미국 시장 내에서 MS를 그리고 있는 건데 미국 시장에서는 일본 업체가 오른쪽에서 봐주시면 유럽 시장에서는 유럽 로컬 업체의 생산 차질을 회복하면서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고 하반기 예정된 신체 출시가 선진 시장에서 모멘텀을 자극해 줄 수 있지만 연간 판매 대수 성장률은 YY로 2% 성장할 것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은 오른쪽 유럽 쪽 봐주시면 실제로 유럽 로컬 업체들이 생산 회복을 하고 있으면서 현대기아의 점유율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 쪽 봐주시면 미국 시장은 실제로 점유율이 그렇게 하락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반기에 현대기아차가 점유율을 뺏긴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이 차트가 참 대단하네요. 지금 그림 13 보고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 게 현대고 회색선이 기한인데 2009년 10년 11년까지 이 차화정 장세 때 이때도 참 드라마틱하게 현대기아 합쳐가지고 한 4%대였다가 한 9%대까지 이 점유율이 올라가는 동안은 주가가 되게 좋았고 네 맞습니다. 12 13 14 15 16 이때까지 또 점유율이 쭉 빠지고 점유율이 빠지니까 판매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센티브도 딜러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박살이 나죠. 영업이익률이 박살이 나면서 28만원 갔던 현대차 주가가 6만원대까지 그렇게 떨어졌다가 코로나 이후로 참 가파르게 지난 2010년 11년에 기록했던 북미시장 최고 점유율 8.9를 넘어서면서 지금 현대가 5.5 기아가 4.9인가 합하면 10.4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참 대단한 성과에요 이 정도면.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조금 아쉬운 점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현대기아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네요.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유럽 업체들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유럽 로컬 업체들이 생산 차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회를 틈 따서 현대기아차가 유럽 쪽으로 ms를 굉장히 빠르게 늘렸는데 그 유럽 로컬 업체들이 생산 회복이 되면서 현대기아차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ms로 다시 연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맞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도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는 레벨이 계속 높다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선전화하고 지금 있는 모습이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현대기차의 판매대수가 북미가 29% 정도? 맞습니다. 인도 16, 국내 16, 유럽 16 이렇게 딱 보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국내, 유럽 다 합쳐서 50% 북미 30% 나머지 기타인데 그 기타에는 중국도 아마 포함되어 있던데 중국은 폭망했죠? 맞습니다. 폭망했는데 이미 폭망해 가지고 베이스가 났기 때문에 사실 중국 시장 점유율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리 얻어맞아서 지금은 얻어맞을 게 없다. 맞습니다. 그렇죠? 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이스 쪽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각 업체의 친환경차 대응 전략이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하이브리드 시장 성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매우 소수이며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도요타, 혼다, 현대차 그룹 3개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올해 현대차와 기아의 하이브리드 판매 목표는 각각 yoy로 29.7% 그리고 19.2%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 마진이 좀 대단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마진 같은 경우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더블 dg 두 자릿수가 나오고 기아는 이제 하이싱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도 마진율이 더 높다 그렇죠? 네. 지금 전기차가 지금 거의 로우싱글이나 아니면 미드싱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리드를 많이 판매하면 팔수록 프라이스나 마진 영업이 5pm 쪽으로는 회사 땐 좋은 데이터가 찍힐 걸로 보입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를 누가 더 잘 만드냐. 맞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그나마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플랫폼도 빨리 만들고 그렇죠? 네. 잘 대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리면서 전기차 판매는 둔화되는데 현대기아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잘 팔리는 거에 오히려 수위를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진율 높아지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이 경쟁 우위가 누가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도요타 혼다 현대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 내에서 지금 도요타나 현대 그리고 혼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그 데이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 차이는 3에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하이브리드용 소형 엔진, 배터리, 모터, 변속기 등이 추가적으로 탑재되기 때문에 재료비 단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다만 핵심은 고정비인데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내연기관차를 못 만들고 내연기관차를 만들 수 있는 공장에서는 전기차를 못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놀고 있던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대차 내의 가동률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술만 있으면 생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차동의 플랫폼 고정비를 하이브리드 물량이 추가적으로 분담하면서 전반적인 차량 마진 개선이 가능하고 하이브리드 물량이 증가하면서 내연기관 대비 투자 금액이 적었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고정비 분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부가 같이 차종인 하이브리드나 SUV 중심의 믹스 개선이 ASP가 YOY로 3에서 4%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트입니다. 재료비 절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인데 철,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등 원재료 가격이 3년도부터 안정화되기 시작했으며 장기 계약에 반영되기까지는 2개에서 3개의 분기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보다는 기아가 먼저 1분기에 재료비 절감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4,650억 원 발생을 했는데 재고 수준을 더 낮게 관리하였던 점이 재료비 절감 반영 시점 앞당겼고 시점의 차이일 뿐 하반기로 갈수록 재료비 절감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그림 17번에 기아차에서 23년도 1분기에 대비해서 24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 증가 분석을 보면 이 재료비 감소가 4,650억 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환율 효과가 3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환율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보다 이 재료비 절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증가한 게 더 폭이 큽니다. 하이브리드 마진율이 전기차보다 더 좋은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고 있고 환율에 있어서도 유럽이나 미국에 있어서 한국차의 가격 경쟁력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코스트에 해당되는 것 이 C 부분에 있어서 원재료도 지금 2, 3분기 정도 시차가 있긴 한데 2, 3분기 대비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밑에 보니까 철,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코스트는 또 다운이 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좋은 것만 말씀드렸지만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는 하반기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있으면서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선 쪽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업종의 주가는 주중원원에 대한 기대감을 기반으로 과거에 비해 높아진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반 하반기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 속 현대차 그룸의 위치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중국 견제가 가속화되면서 중국도 미국, 유럽산 가정차에 대해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현대차 그룸은 중국 그리고 미국의 현지 생산 능력을 보유한 이점이 부각되면서 반사 이익이 가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 그리고 멕치코가 동백국으로서 네 어쇼링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11월의 중점 포인트라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와 바이든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은 친환경차인데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기존과 비슷하게 비중국 업체의 전기차를 지원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포드, GM 등 미국 업체 중심의 제조업 정책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은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 그러나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균형있게 보유한 업체는 현대차 그룹이 유일하고 24년도 말부터 전기차 공장 증설의 사이클이 도래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매수 기회라는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유일하다. 여기 님 안에서 참 감개무량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가 하이브리드, 전기차. 어디가 잘 되든 다 잘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기는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하면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고래싸움에 우리 기업들이 복터지고 있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사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대중국 관세 서로 또 보복 관세 이렇게 서로 때리고 있는 그런 전쟁, 무역 전쟁이 발생을 해도 우리한테 분명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네, 그런데 밑에 현대차 자동차 차트 완성차 업체들의 차트 같이 봐주시면 지금 주중환원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8월에 현대차에서 진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실상. 8월? 네, 8월에 현대차의 인베스터데이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주중환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현재의 선택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상승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주가에 대한 하반 경제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제는 현재와 같은 펀더멘탈이 유지되었을 때인데 현재와 같은 펀더멘탈이 유지된다고 하지만 8월 이후에 대선이나 금리 이내아에 대한 것들 때문에 환율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대선이라는 리스크가 부각되게 되면 그때는 사실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꼭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과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 환율이 처음에 위로 팡 뜰 때 그때는 여러 가지 무슨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위로 튀잖아요. 코로나 초반에도 그렇고 2022년에도 그렇고 환율이 티면서 분명히 수출기업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처음 튀는 처음 국면에 대한 주가가 빠져요. 주가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떼돈 벌 게 뻔한데 주가는 빠졌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환율이 빠질 때는 어떤가 보면 환율이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빠질 때도 처음에 주가가 안 빠져요. 오히려 환율이 처음 빠질 때 보면 앞으로는 그런 가격 경쟁력에서 분명히 펀드멘털 가치를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빠지는데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대차 주식을 갖고 있으면 환율이 빠지면서 오히려 달러로 전환을 했을 때 원화 가치가 오히려 더 절상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환율이 지금 1360원에서 1200원을 갈 거다라고 하면 주식을 계속 들고 있다가 1200원 갔을 때 오히려 바꾸는 게 낫기 때문에 환율이 처음 빠질 때도 보면 주가는 안 빠지더라. 그래서 21년 초에 현대차가 28만 원 기록할 때 그때 보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 살짝 깨져서 그러냐. 그것 때문에 수출기업을 너무 환율이 처음 딱 빠지는 때 팔면 안 된다. 환율이 처음 틀 때 사면 안 된다. 환율이 어느 정도 튀고 주가가 바닥 잡았을 때 사야 되는 것처럼 팔 때도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을 좀 떨이고 너무 환율이 딱 꺾어지자마자 좀 팔았다가 수출주가 주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이게 내기 효과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환율을 보고 나중에 조금 늦게 매도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 밑에 이 그림 25분 차트가 되게 좀 재밌는 게 이게 현대, 기아, 시가총회 합산한 거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22년 초만 하더라도 80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 달에 60조가 깨졌다가 네. 그러고 지금 쭉 올라왔는데 올 초에 1월 달에 주가가 빠지는 듯 하다가 2월 3월부터 그죠. 위로 빵 튀면서 이 합산 시총이 지금 100조가 넘었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반사효과가 있는 게 반면에 테슬라는 또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원래 테슬라 주가가 되게 강했을 때는 전 세계 자동차 시총을 테슬라가 결국 다 뺏어올 거다. 네. 그러면서 했었는데 전기차 판매가 아무래도 둔화되면서 네. 테슬라가 시가총약을 뺏기고 그걸 도요타랑 현대, 기아, 그리고 혼다. 요즘 혼다 주가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이브리드를 잘하는 차들이 가져가고 아까 첫 페이지에 봤듯이 지금 유럽차는 별로예요. 네. 맞습니다. 네. 복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주가 별 재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리포트 제목이 실적 주주화는 수주 모두 다 좋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에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주주화는 정책이 확대에 대한 기대감의 주가를 상승시켰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분기대 배당을 실시하고 지배주주 순이익의 25%를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 돈은 10조 원 이상의 단기 순이익을 현대차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거의 3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배당을 하고 있고 매년 1%의 자사주 소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아는 단기 순이익의 25% 배당 그리고 3분기 재무 목표 달성 시 기 매입한 자사주의 50%를 추가 소각한다고 하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매출액이 YOY로 3% 영업이익은 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YOY로 10% 영업이익은 YOY로 6%로 기아가 더 견주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관점에서는 견주한 실적보다는 견주한 실적이 주주화는 정책의 확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인 성색 여력을 결정할 것이고 11월 미 대선 이슈가 주가의 변동성을 부각시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의 매수 기회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주환원 정책 확대가 가능성 자체는 현대차가 더 높다고 하고 이에 자동차 업종 토픽으로 현대차 제시하셨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빵티였던 게 뭐 때문이었죠? 아 그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인도 IPO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랬네요. 네. 해외 쪽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차가 IR을 계속 돌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도요타와 도요타를 비교로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었는데 현대차가 이제 그쪽에서 그것도 염두해 보겠다 이런 게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도요타가 10조원이라는 돈을 자사주 소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제 비교되면서 그날 한 10% 정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맞다. 하이투자 증권의 조희성 연구원이 그러면 현대차만 갖고도 또 따로 리포터를 냈네요. 네. 맞습니다. 위에 내용이랑 겹치긴 하는데 1분기 계절적 비수기와 국내 공장 공사 역량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과거와 달라진 이익규모를 증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2분기에는 물량효과 회복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 재료비 절감이 더해졌고 하반기에는 믹스 개선 그리고 비용 절감 우호적 환율 중심의 견조한 실적 기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우열할 만한 요인이 크지 않은데 다만 최근에 주가는 주주 환원에 관련된 기대감에 따라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8월 인베스터데이를 앞두고 자사주 매 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고 여기에 인도 법인 IPO를 통한 현금 확보가 주주 환원 정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베스터데이 이후로는 트램프의 지지율 등락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트램프 정부 하에서는 포드, 주임 등 미국 업체 중심의 제조업 정책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동산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반기를 장기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유효한다는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미중 갈등의 격정지는 전기차, 자율주행인데 이는 중국의 빠른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중국의 성장 속도를 감안했을 때 아무리 피하더라도 전기차, 자율주행의 시내는 올 수밖에 없고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의 낭전적인 수익이 향후에 전기차, 스마트카로의 투자 지속성을 높여주고 있고 특히 전기차에서도 흑자 기주, 로우 싱글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저가 전기차, 전기차 증설 사이클을 기점으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2단계를 전망하고 있으시면서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상향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셨습니다. 네. 33만 원. 지금 주가가 얼마죠? 26만 원 정도입니다. 26만 원. 네. 리포트를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2009년, 10년, 11년의 현대 기아차는 세컨티어, 글로벌 세컨티어였다면 지금은 당당히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 탑티어가 된 것 같고요. 네. 15년 전에 그때 골드만석스 리포터였다. 어떤 것 같은데 앞으로 한 2020년이 됐을 때 살아남을 글로벌 자동차 탑5의 그 다섯 번째로 현대 기아차 그룹을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현대 기아차가 괜찮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뭐 탑3까지 시장 점유율 로 보면 네. 맞습니다. 온라인의 모습이 참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에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차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아 받았습니다. 네. 계속 나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가보다는 기업을 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정문구 회장님 계실 때보다 이 정의선 회장님으로 넘어오고 나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그 다음에 UAM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EGMP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빨리 대응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현대 기업으로 보면 차화장장세대의 현대 기아차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다. 그런데 주가가 빠져있으니까 다들 걱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영업인율을 내고 있고 글로벌 탑3로 올라서는 그런 현대차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는 블루칩으로 네.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어닝의 퀄리티도 되게 좋아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 것처럼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뭐 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언제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네.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단점일 수가 있는 이 주주환원. 네.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진심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좌사주 소각에 대한 이런 발표 등 보면 굉장히 이제 신뢰가 관한 투자하기에 참 좋은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이 지금 4.8%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 지난번에 또 그게 있었죠.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네. 그 배당이 종합과세가 아니라 배당 소득 2천만 원 이상 그렇죠? 이자와 배당을 합친 게 그게 종합소득세로 되면 49%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이제 분리과세로 바꾸어 주게 되면 그러면 현대기아에 대한 매수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간에 또 어떤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빠져도 좀 눌리목을 주면 좀 사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김유진 프로는 생애 첫 차 만약에 산다면 어떤 차 사고 싶어요? 드림카 말고. 내가 생애 첫 차. 아빠한테 쫄라가지고 나중에 차 사달라 하고 올 때 어떤 차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gv79 오 gv79 그래도 다행히 현대차로 얘기해줘서 다행이 되고 싶어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BMW 이러면 테슬라 이러면 약간 좀 머스키지는데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센스가 있네. 주식 잘하려면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 gb70 대단하죠. gb70은 전기차도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나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파란색 전기차 간판 나오고 있기 때문에 gb80 전기차가 뭐 올해인가 내년인가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gb70 보면 저는 볼 때마다 아 그 포르쉐 아닌가 눈이 갈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이 되겠다고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리포트를 오늘 분석을 해봤고요. 또 이 우호적인 환경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바뀌게 되면 또 저희가 또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서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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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